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 미디어치, 안정일TV, 임세현식당TV, 또 인사니티TV까지 항상 우리 매주 수요일 날에는 진보중도 보수연대, 좌우중도합작, 태극기 촛불연합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늘 수요일마다 기다리고 계시는 벤이 대표님과 임세현 소장님, 민생경제원구소도 취한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재판, 재판 그 내가 하고 있는 재판 지금 마침 이재일 변호사님이랑 우리 민생경제원구소 공익법률위원장 이재일 변호사님이 지금 벤이 대표님을 법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보고 오늘 재판 있다는 걸 오늘 알고 바로 선인계되고 바로 달려와가지고 역시 이재, 이재 변호사TV도 있습니다 역시 이재입니다 오늘 재판은 사실 별게 아니에요 SKT가 계약서 조작에 지금 공범으로 우리가 찍고 있기 때문에 SKT가 그 자료보안년도가 5년이 이제 다음 달이면 5년이 돼서 자료가 파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 계약서, 이 DB가 우리가 이 DB를 파기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나나 이재일이 둘 다 놀란 게 SKT 측 입장에서는 지들이 조작을 안 했으면 그 증거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어차피 그냥 파괴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 우리 거만 딱 잡아서 파괴 안 시키면 되는데 변호사가 일장 연설하면서 거의 내 요구라는 수준, 변호제는 얘 요구라는 수준으로 없애라는 얘기에요? 증거를? 증거를 없애겠다고 항변하는데 막 변호제는 허위사실 유포하고 구속당한 인간이고 거의 이식공격을 퍼붓는 거야 거기서? 열변을 퍼붓면서 가처분 소송에서 가처분 소송, 그냥 DB만 없애지 말라는 소송에서 그러니까 이재일 변호사가 아니 SKT가 손해물 거 없지 않냐 이거 그냥 놔두면 되는 건데 근데 진짜 이 변호사가 흥분을 해가지고 걔네 연설을 떠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걔네가 은새롬이라는 노법인데 걔네가 그 두 번째 계약서 샘플 제출했다가 조작 걸려가지고 박살난 애들이거든 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지금 SK텔레콤 내부 직원들이 아니라 내부 직원 하나랑 외부 롯봉을 넘어갔는데 그 두 번째 조작이 은새롬이를 통해서 제출했다가 걸려가지고 아마 최철한테만 박살났나보죠 은새롬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법인 이름인거죠 은새롬이 은새롬인지 온새롬인지 아주 난 너무 흥분해가지고 우리 되게 차분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실제로 저희가 하나카드의 자료가 5년 넘어가지고 파기가 됐는데 재판부에 그거 파기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그냥 방귀해서 파기된 사례가 있어요 그거 남아있어서 벌써 게임 끝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일단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그냥 가만간 놔두면 되는 거지 SKT가 뭐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보관만 하게 달라 우리 차분하게 설명하고 왔고 아마 그냥 재판부도 파기하지 마라 그렇게 결론 내릴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카드는 사실은 청와대행정한 김한수가 지가 요금 내고 지가 개통하고 지가 관리했으면서 마치 최순희 씨라한테 태물피씨를 개통하자마자 넘긴 것처럼 죽은 이충상통에서 그래서 요금도 지가 안 냈다는 걸 의장하기 위해서 요금납부자가 범인 하나카드로 낸 거로 이렇게 이조했다는 의혹이잖아요 아까도 희한한 얘기를 하던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SK측에서 아니 우리가 그걸 심지어 삼는 거는 실제 돈을 김한수 개인이 납부했는데 그렇죠 계약서 상으로는 김한수 내 회사가 자동납부한 것처럼 돼 있으니까 그것도 법인카드인 하나카드로 그래서 우리가 양쪽에 조회를 했는데 SKT에서는 돼 있다 등록이 카드가 이렇게 말하고 하나카드에서는 안 돼 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러면 실제는 어떻게 됐냐 실제적으로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돈 하나도 안 나갔고 하나카드 도저히 아예 안 나갔다 네 아예 안 나갔어요 하나카드가 어떻게 되시냐면 우리는 김한수의 회사 그렇죠 그렇죠 법인카드인데 정상적인 카드인데 등록도 자동이체 등록도 돈도 안 빠져나갔다고 됐으니까 김한수나 SK가 거짓말한 거로 추정이 되는 거죠 제3자가 봤을 때도 지금 얘기는 재판 얘기하다가 좀 깊이 들어왔는데 오늘 매부 이슈가 나가면서 송영길 대표가 한 10번은 얘기한 거 같아 이 책을 책 있나? 아니 제가 갖고 있어 아까 제가 올려놨는데 제가 가방 묶어서 빼놓고 왔는데 있어요? 책을 계속 들었어 나는 그저알 나 그저알 그 하여튼 책을 10번은 읽으라고 꼭 읽으라 그러니까 자기도 책을 읽고 주장하는데 왜 책을 안 읽고 떠드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죠 읽어보고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간 조회에 지금 40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매부 이슈가 나가면서 저도 잠깐 봤는데 재미있었어요 잠깐 보다가 말긴 했는데 오늘 매부 이슈요 오늘 매부 이슈요 네 오늘 꺼 어제 녹음한 녹화한 게 오늘 나간 거죠 손이 난 양반 지금 벌써 수십만 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화면에 나갑니다 이 책을 읽어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그럼 송영길 대표가 이거 왜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할지가 나오지 이 종편에 나오는 패널들은 아예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멘탈이 붕괴돼서 이 책을 읽었다 막 이런 수도 나오는데 이건 읽어야지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책이 어떤 책이든 예를 들어 정말 뭐 그냥 허접하게 쓴 책일 수도 있고 만화 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음란 잡지 잡지일 수도 있고 그 책 읽는 거는 본인 개인 자유고 책에 대한 모독인 거죠 아니 그리고 진짜 그 송영길 대표가 그 말까지 변일자라는 사람이 그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이 쓴 책이고 감옥까지 갖다 쓴 책이고 송영길이라는 사람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사람들이 읽어보자 그러면 일단 그걸 평가하려면 읽어야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권여당의 대표까지 하신 그리고 변호사잖아요 법률가가 이 책을 읽어보니 태블릿 PC1이나 태블릿 PC2에 윤석열 한동훈 박영수 수사팀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한 것 같더라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나도 읽어보고 밑줄 그어보면서 읽어보면서 여러 문제점이 보이더라 윤석열 한동훈 다 패라 이놈들아 이거잖아요 그렇죠 더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침보 패널들이라는 자들이 방송 패널이라는 자들이 그걸 냉소할 게 아니라 나는 공부가 안 돼서 언급을 안 하겠다 하거나 최소한 아니면 나도 변혜지 씨 주장을 접했고 책도 조금 읽어봤고 송영열 대표 주장도 읽어보니 공감이 되더라 윤석열 한동훈이 답할 차례다 편 안 들어줘도 돼요 윤석열 한동훈이 답할 차례다 라는 말만 하면 되지 뭘 거기다가 송영열 대표가 불필요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등 태블릿 PC는 뭐 거론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박영수 최준위 때 다 잘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조건 다 잘한 겁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이 책에 서평을 썼는데요 저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부대변인이 있었죠 부대변인 누구보다 변희재 대표한테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짜로 옛날에 욕하고도 안 했죠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했죠 옛날에 욕하고도 안 했죠 나 옛날 정말 진짜 괴물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저는 많이 욕 안 했어요 저야말로 저야말로 이렇게 정말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막 옛날에 뭐 그 어딨죠 노무현재단 가서 막 그 계약서 찢은 사건도 있고 항의하로 하셨죠 노무현재단 네 항의하로 아 찢은 건 재단이 찢었구나 항의하로 갔을 때 재단에서 오상호 처장이 찢고 이런 거를 쭉 봐왔기 때문에 그냥 어 뭐야 막 이랬던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이제 그동안의 일들을 이게 너무 목숨처럼 이거 갖고 뭐 이 정도로 투쟁을 하는 거 보고 나는 그냥 궁금한 거예요 네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지? 왜 저렇게 하나의 집착을 하는 거 자체가 뭔가 진짜 있는 거에 대한 호기심이 사실 생각이 들었고 책 읽는 거 반나저를 읽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읽다 보니 이 책이 보면요 그냥 본인의 주장이 써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증거가 딱딱딱딱딱딱 증거 중심으로 그 설명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가 스토리를 쓰면 그게 어떻게 보면 주작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매우 추정이 되는 그러니까 설명 위주로 써이니까 저는 사실 직업이 그냥 분석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거 갖고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널리스트 대우증권 미래스증권의 애널리스트 출신 임세은 소장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이 어떠한 뭔가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가 해석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읽었는데 이게 내가 딱히 반박할 수 있는 뭐가 없었어 사실은 그 당시에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니 몇 번 여쭤봤어요 그런데 설명 그때는 또 자세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납득이 되고 그러면서 나도 마음에 갈등이 들죠 내가 탄핵 때 맨날 촛불 들고 나갔던 사람인데 이런 부정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사실 탄핵은 이 태블렛보다는 오히려 다른 문제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플러스 알파였던 거지 얘가 없어진다고 탄핵이 복귀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마음 보고 나니까 이게 아 검찰이 그동안 이딴 나쁜 짓을 하고 다녔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여전히 지금도 보면은 스물다섯 대 컴퓨터 그냥 검찰청인 거 다 밀어버리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고 유우성 사건 조작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재명 대표권도 뭐 증언 조작하고 막 교사하고 하고 있잖아 유동기 말 계속 바뀌고 얘네는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저는 그게 생각이 들리는 거 같아요 김성수씨 문화평론가 김성수TV 김성수씨가 방송에서 태블릿 관련해서 왜 촛불 진보가 이딴 거 신경 쓰느냐 막 떠들었었어요 옛날엔 그랬다면서요 한 두 달 전에 그래서 저하고 같이 방송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아니 나는 태블릿으로 목숨 건 사람인데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하고 방송 어떻게 되겠냐 얘기를 하니까 강진구 기자가 강진구 기자가 읽어야 얘기했다는 거야 김성수씨한테 이거 충분히 읽어버린다 그래서 읽었어요 다 다 읽자마자 바로 내가 물어봤거든요 어렵지 않았냐 했더니 너무 쉽다 너무 쉽고 이거는 충분히 이거는 받아들일 만하다 책 읽자마자 바뀌었어 태도가 그냥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게 이제는 이게 이슈가 됐잖아요 일반 독자들도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 분들한테 이걸 안 읽고는 판단을 못해요 이 태블릿 피씨가 지금 윤석열 정권 퇴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하려면은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읽어 달라 제가 이제 좀 많은 얘기들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책을 낸 지 1월 달인데 사실 1월 달에 제가 가서 읽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역시 제3자이자 여당 대표 출신 소영길 대표가 읽어보라고 얘기하니까 확실히 이거 다르구나 네 임팩트가 아무래도 좀 있죠 맞습니다 지식인이라는 분들이 또 진보 개혁 진영을 대표하는 방송 패널들이 사실은 저는 저 태블릿기 촛불 연합 집회했을 때 김혜인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뭐 당신은 진짜 너무 정기시 없어서 일곱으로 정해주잖아요 저도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서서 윤석열 한도군이 하도 나쁜 짓 많이 하고 그제는 나쁜 짓 많이 하니까 야 그때 당시에 이놈들이 나쁜 짓도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방송에서 김영무 기사님과 벤 대표님이 언급하는 그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텔레비시 이야기 나오면 그 이야기는 오늘은 하지 말자 하고 넘어가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비판도 긍정도 안 하고 그냥 가치중립적으로 잘 모르니까 이야기하지 마시다 하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벤인재 씨하고 김영무 기사님이 지금 주장하고 다니는 게 틀렸다거나 아 맞다거나 이런 이야기 아니면 사실 안 읽어봤으니까 또 검토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 말자 하고 이게 정질한 태도는 일단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안 읽어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김영무 기사님과 벤 대표님이 집회를 계속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 퇴진운동에 뛰어들면서 안 되겠다. 저분들하고도 만나서 우리 서로 연대를 해야겠다 하면서 당연히 만나고 또 연대를 하려면 그분들 주장. 심지어 벤 대표님은 그것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온 일이 있었는데 읽어는 봐야죠. 최소한. 그리고 읽어보고 또 벤 대표님은 방송도 그 다음 미도 직접 찾아보면서 판단을 해봐야죠. 100%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일리 있고 어떤 부분이 의심이 되는지는 사실 이성의 명령으로 양심의 명령으로 충분히 알 수 있게 책에 써져 있거든요. 박근혜 태진 비상공명대 대변인 저까지도 아이고 아 당시에 우리가 이 지점을 특검이나 검찰의 일본론한테 속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대표님과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보증도 보수연대에 와 계신 한 60명의 그 유명한 패널들이 다 아 다 틀려요. 사실 느낌은. 정도도 확실해 정도도. 분명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책 읽어보고 안변세 특구도 보고 벤 대표님 방송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고 상당히 많더라. 지금이라도 우리 같이 공부하고 문제 얘기해보자는 거거든. 근데 갑자기 일부 방송팬들이 송영길 그 이야기를 왜 했냐 부적절하다 썰렁하다 그건 진짜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잘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넘어가고 저는 모르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든지 편 들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편 안 들어줘도 좋아요. 아니면 최소한 가치중립적으로 이슈가 됐으니까 이제 윤석열 한동훈이 답하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치 부적절한 일을 든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하지 말아야 될 주장을 한 것처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진짜 실망스러웠다. 이 자리를 통해서 반박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정리 정의당 대표랑 저 윤태권 전 프레시안 기자 조선일보에 쓴 게 민주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짓이다. 태블릿 조작론을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 정체성에 반하는 짓이다. 이거 제가 굉장히 좀 분노가 아니 공당이고 민주당은 창당은 1950년도에 창당된 70년대 역사가 있는 정당인데 그 당이 그러면 조작사건을 정체성으로 둬서 이게 조작에 들어왔어도 이거를 문제제기하면 안 되는 그런 정체성이 다 있나 어떤 정당이 그런 정당이 다 있습니까? 그거를 대해놓고 막 떠들어도 되는데 이걸 좀 기술적으로 얘기하면요. 내가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오다 보니까 니네 이거 탄핵에 조금만 훔친다면 문재인 정체성 사람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협박을 드리는 거야. 저도 그 얘기 엄청 들어가지고 욕먹었어요. 근데 그 탄핵 무효운동을 해왔던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더 잘 알아요. 그때 상황을. 왜냐하면 이미 1년밖에 안 남았고 저 같은 사람은 박근혜 정권 탄핵당한다고 자꾸 경건했었고 그 얘기는 뭡니까? 1년 뒤면 정권교체가 확정됐다고 우리는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 정도로 박근혜 정권은 허약해졌었는데 그리고 뭐 여건이 없어도 정권은 민주당으로 넘어갈 거라고 예상하시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된다면 그 다음에 야당될 준비들을. 근데 탄핵이 벌어지니까 실제로 누가 제일 열심히 뛰었냐면은 안철수당하고 박지원이 연결돼서 김무성, 유승민은 이 라인이 제일 열심히 뛰었어요. 탄핵은. 그렇죠. 탄핵이 앞장선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직군을 하려면은 판을 흔들어야 돼. 뒤집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반기문을 내려와서 내각제로 가겠다는 게 이 사람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핵이 이렇게 밀고 갔고 그 당시에 추미애 대표하고 문재인은 계속 주저주저 해가지고 왜냐하면 가만 있으면 가만 있으면 1년 뒤에 직군을 할 텐데 괜히 탄핵했다가 판을 디디디디면 골치 아파지니까 끝까지 주저합니다. 끝까지. 나중에 욕을 엄청 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저했다고. 심지어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하고 만나려고 하다가 그것도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그 정도로 탄핵을 안 하려고 그랬던 거야. 여기서는. 그때 판단 잘못이 있어서 많은 항의를 받았죠. 저희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결국엔 탄핵은 민주당과는 별 관계가 없고 탄핵으로 얻은 이익도 없어요. 민지랑은. 원래 직권할 거를 1년 빨리 직권한 것밖에 없는 거고 인기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럼 탄핵으로서 얻은 이득은 누가 가져갔냐고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탄핵이 없었어도 민주당 문재인 직권은 거의 확정됐었던 상황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탄핵이 없었으면 윤석열 한동훈은 직권은 커녕 이미 감옥에 가 있어야 하는 애들이. 존재하지도 못했어요. 이 탄핵으로서 한 거니까. 그리고 그 윤석열 한동훈과 유착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조중동하고 보수 변절자들이거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탄핵의 정체성은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태블릿 조작이 드러나면 지금이라도 감옥 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여기에 민주당이 왜 끼냐고 이 판에. 민주당은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태블릿 PC 온 JTBC 보도가 강려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탄핵이 불씨가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맞을 수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저는 당시에 참여했던 사무초장으로서 전 상황을 다 봤잖아요. 2014년, 15년, 15년, 17년, 18년 이때를. 태블릿 PC 온이 영향을 끼친 건 맞지만 그 전부터도 굉장히 많은 지표회는 활성화되고 민중들의 분노가 막 치솟고 있었고. 원래부터 시작은 그거였습니다. 이대에서 투쟁이 시작돼서 정유라가 학교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말을 사주었니 이게 사실 그때부터 시작했고 왜냐하면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후배들이 학교에서 투쟁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탄핵이 1대 1도 안 나올 때입니다. 이건 국정론당이 1도 안 나왔을 때였어. 그때 그게 무슨 이상한 대학교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총장 몰아내는 시위를 했었어요. 농성을 했죠. 농성을 했어요. 밤샘 농성을 해서 제가 거기를 가서 애들 밥 싸주고 이랬거든요.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때 시작해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총장이 또 그 당시에 최서원 씨랑 무슨 특수관계고 뭐 그러면서 입학했고 학교도 안 나오고 이게 막 밝혀주면서 이게 불씨가 커졌거든요. 시작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그러니까 제가 가짜는 정리하죠. 그래서 범 민주세력이나 아니 이제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됐고 사실은 저희랑 함께 정치검찰에 문제제기를 했던 일부 인사들까지도 송영열 대표가 마치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처럼 지적하니까 이건 저희들이 그분들하고도 앞으로도 대화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도 이건 애청자들께 지금 미디어체 애청자들도 많이 계시고 임진식당 안이들TV 인사이티브도 많이 돌아가고 계시니까 좀 저희들 입장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변대핀은 변대핀은 대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그래서 탄핵이나 퇴진이 이걸로 물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미 끝날 거예요. 판단을. 그건 이미 지났잖아요. 정치적인 탄핵은 됐고요. 헌재 판결을 되돌리는 건 법으로도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것은 윤석열 한동훈이 저질렀던 수없이 많은 범죄 중에 어쨌든 큰 범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탄핵이나 퇴진 주장하면서 조작이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5대 때리면 될 죄를 50대 때릴 죄로 조작하거나 과정해라고 이야기한 국민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당시 대변인이었지만 그건 상상도 못할 범죄죠. 지금이라도 밝혀내는 게 용기 있는 거고 그게 사회 정의이고 그리고 지금 집권 세력으로서 나를 망치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저지른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비내대표님이나 송영대표님 문제쟁을 한다면 공감하는 세력이 응원하고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박근혜 문제, 박근혜 탄핵이 다 무효가 되니 정말 10발, 20발 앞서 나간 얘기를 해서 의도적으로 퇴물에서 못 건드리게 하는 그렇죠. 그런 겁을 주면 협박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박근혜 자택에 세 번째 갑니다. 저는 세 번째 가는 거예요. 김영빈 목사 같이 가서 나와라, 나와서 퇴물의 투쟁을 함께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와서 이 조작에 드러나는 과정에서 기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방해하면 방해했지. 자기 재판에 올라온 증거 조작을 다른 사람들이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와준 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올라서는 과정에서도 본인은 이 정권을 출범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침묵으로 동조했고 어떻게 보면 취임까지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박근혜 자신이 이제 와서 탄핵이 잘못됐느니 내가 복귀하느니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본인이 제일 잘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임혜씨까지 늘려 그러는데 하도 이 윤석열 한동원 조작을 막기 위해서 박근혜 탄핵 위협을 막 떠들어야 되니까 박근혜 본인이 정리를 하자. 정치적 탄핵은 난 받아들이겠다. 이미 끝난 거다.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너진 윤석열 한동원의 조작은 다 밝혀야 된다. 이렇게 박근혜가 입장을 내도록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해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저는 박근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저렇게 음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늦었어. 만약에 탄핵을 안 받으려고 하면 본인이 투쟁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거 다 지나갔기 때문에 다 지나갔어요. 오히려 자신이 해야 될 거를 촛불 사람들이과 촛불 국민들이 도와준 거에서 감사 인사를 해야 되고 먼저. 감사 인사를 하고 당신들의 정책 판단은 나 수용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검찰 조작을 같이 잡자.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할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모양새이긴 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긴 여기까지만 할게요. 송영길 전 대표님 메시지는 가장 설득력 내에서는 이런 거였다고 생각해요. PBK도 무죄로 만든 정치 공작이고 노무현도 죽게 만든 검찰 특수부놈들의 정치 공작이라고 맹비난 하잖아요. 지금 법민주인사들이라는 분들이. 그리고 이재명이나 송영길 수사나 민원 수사도 조작이기고 과장이로 막 맹비난 하잖아요. 그래 놓고 박근혜 최순위 국정정당 설득 때 윤석열 한동은 박영수는 100% 잘했다? 어느 국민이 그걸 설득력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에도 이재들이 상당한 장난이나 무리를 했을 수도 있죠. 무리수를 뒀을 거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좀 더 책도 읽어보고 주장도 검토해보고 팩트도 찾아보면서 저희들이 다 사실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채팅창에 보면 예민한 주제들에서는 의견이 다르고 저희한테 지적을 주신 분도 많이 계세요. 제가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예를 들면 대장동 비리도 박영수, 윤석열, 김만배, 일당의 비리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 자들이 거기서도 깜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각종 사건에서도 정치검찰의 탐욕과 입신양명을 위하여 온갖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건 지금 진보중도보수연대가 밝혀낼 최고의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당연히 그 결과로 이 자들은 퇴진, 탄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정부에서 진보중도보수가 서로 협력권과 소통하고 다른 부분은 또 어쩔 수 없이 선회 경쟁이라든지 또 때로는 경련의 토론도 하겠지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아직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책 읽어보고 이걸 임세훈 소위님도 어딘가 글 썼던데 최종 판단은 역시 방송 패널들이나 국민들 각각의 몫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호소드리고 당부드려도 저희들 생각하고 좀 다른 결론을 내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댓글에도 지적하신 분들도 있고 그거 괜찮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다른 부분을 결론이 다른 부분을 그건 또 그것대로 저도 존중하면서 어쨌든 저희는 성실하게 팩트를 중심으로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데 특히 스픽스라는 언론사에서 지금 다큐멘터리 찍고 있거든요. 밴대표님도 인터뷰 길게 하고 오셨죠? 인터뷰 했고요. 송영길 대표도 어제 용기 있게 하셨고요. 저도 어제 한 시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태블릿 PC 온투에 문제가 있다고 인터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판단을 유보하시는 분들은 스픽스 다큐멘터리를 한번 또 보시고 최종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 정도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만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 지금 김만배 누나가 화천대유 쪽에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주잖아요. 그 수많은 집 중에 하필 딱 윤석열의 아빠 집을 사줘. 5,170만 분의 1위 확률이죠. 누군가는 이럴 수 있지. 진짜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는 저거 이상하게 단결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연결된 것 같은 그러한 영수증 같은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연결될 거라고 거의 믿을 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우연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차이는 저희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지금 아무튼 매블쇼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진보증도 보수연대가 윤석열, 한동훈, 특히 정치검찰들의 여러 가지 만행들에 맞서면서 태블릿 PC 온투어까지 포함하여 저희들이 다 살펴봐야 된다고 호소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국면에서 점점 공감도 확산되다가 송영길 전 대표님이 함께 연대해주면서 큰 파괴력이 생긴 건데 그래서 마키아벨리, 스픽스 마키아벨리 보면 박진영 평론가와 송영길 대표님의 대담이 있습니다. 지금 11만 명 이상 봤습니다. 그에 이어서 한동훈에 대한 박진영 평론가님과 배 대표님의 대담이 그 12만 명이 봤더라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 두 개도 한번 봐보시고 그러면 이제 사실 매블쇼가 어떤 프로그램을 여러분 굉장히 중도적이고 엔터테인먼트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도 변희재 대표님과 송영길 대표님을 초대해서 오늘 어제 특집 대담이 지금 벌써 30만 명 가까이 보고 앞으로 100만 명 넘어갈 것 같거든요. 이 세명? 오늘은 뭐 댓글만 지금 2천 개가 달려. 200만 명 넘어갈 것 같거든요. 200만 명? 그러니까 그건 매블쇼가 보기에도 그분들은 비정치적인 유튜브인데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중시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보기에도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그래도 공신력 있고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들이 연예인들이랑 닮은 분들이 그걸 다루겠습니까? 뭔가 그분들이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다 승연차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방송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 이렇게 저희들 주장을 다 이제 살펴보고 어렵다면 오늘 매블쇼 지금 절차는 상행되고 있으니까 매블쇼 절차는 이상형될 것이죠. 아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변대표님이 소개한 김성수TV와 방송은요. 유명한 유튜브들이죠. 역시 그분들도 변대표님의 주장을 비판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김성수TV, 최한욱TV 둘 다 읽고 이제 저랑 같이 방송을 읽어보고 지난주 목요일이죠. 방송을 같이 읽고 지금 김성수TV 보니까 여기는 이제 2만 명 가까이 봤는데 이것도 입소문 나오면 더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혹시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입소문도 내지 좀 홍보도 해주시면서 함께 윤석열, 한동훈 세력의 옥남만행들을 함께 연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진짜 우주 괴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힘을 합쳐서 무찔러야죠. 오늘 아침에 손에 손에서 임샘 소장님 또 뭐 상을 또 잔뜩 또 봤던데 그거 맨날 얘기해 다 본 거야 사람들 진짜 상 한동훈이 받았습니다. 한동훈이 전화기를 질질 흘리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똥줄 한 상 얼마나 흘렸을 때 본인이 찔리는 게 많았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어떡하나 걸리면 어떡하나 혹시 비밀번호 풀리는 거 아니야? 전화기 어디 있지? 라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심신이 괴로울 것 같아서 저희가 상을 드렸습니다. 강력사팀이 다 출동했지만 앞으로 핸드폰 잊어버리면 경찰서에 전화하면 되죠. 강력사팀 출동을 요청하면 된다는 것 같던데요? 많은 예시를 남겨주셨죠. 법무부 장관이 전화기 이건 방어권이니까 앉아도 되고 비밀번호 앉아도 되고 비밀번호 잘 딸려지 말고 핸드폰 잊어버리면 강력사팀 출동을 요청드리고 요청드리면 되고 좋습니다. 또 누가 상 받았나요? 그분 하나 받은 거요. 아 이번에 여러 후보 중에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건 또 별도인데요. 송열대표께서 재밌는 걸 하더라고요. 온라인 뉴미더랑 뉴미디어가 그러니까 이런 게 1인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들을 초대해서 기자회견하고 저희랑 함께 백봉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시사회품교 윤선희 성악과 백봉 변혜진 선생님과 함께 백봉 네트워크의 선봉이죠. 윤선희 성악과 진행을 하고 한 30개 유튜브들하고 공동기장에 나는데 미디어치도 저는 참여하는데 어디서 하죠? 일산 쪽 스튜디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기가 어려우면 캡처 가다가 질문 만들어야 되네요. 안지글티비 임선티비도 가기는 어려워서 지금 안지글티비 임선식장티비 인사이트티비 미디어치는 공동 생방송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는 보니까 서울의 소리 오마이뉴스 팩트티비는 큰 제도권 매체들까지도 많이 가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이 방송 유튜브들께서 있으시면 현장에 가서 생중계를 같이 하셔도 되고요. 어려우면 최대한 연락 주시면 공동 송출티비로 소개를 해드리고 공동 송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죠. 한동훈 부근에 두 번 갔다 오셨고 지금 7월 15일 날 세 번째로 크게 올라왔는데 그때는 진보증도 다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두 번 했고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공문을 연속으로 이틀째 보냈습니다. 첫 번째 공문은 사진 찍혀있는 그 자 이렇게 약간 아래서 위로 찍은 사람 태블릿 사진 찍혀있는 태블릿 PC2 장식어진 태블릿 PC2에 이상한 놈 사진 찍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오늘 보니까 막 어미준 검사니 뭐니 그랬는데 강백신 검사라는 얘기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게 강백신 검사가 원래 특검제 4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말해 떨어져서 강백신 갔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에게 벌써 1월 달에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가지고 다시 보내는 겁니다. 이거 니가 모를 수는 없지 않냐 특검사 팀이 보관하는 태블릿 PC를 꺼내서 열어본 자가 사진 찍혔는데 특검사 팀과 안겨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강백신한테는 제가 따로 또 한 번 보내보려고 해요. 너 아니냐 이거 그렇게 살아보냈었고 느낌 있네요. 사진 찾아봤는데 닮았어요. 느낌 있네요. 이 사람이 지금 이재명, 송영길 수사도 하고 있죠. 아주 조작 날조에 선봉해 있는 자입니다. 김영철, 강백신, 어미준 어미준 이름이 여러분 기억해두세요. 강백신, 어미준, 김영철 등등등등 김영철이 반부패 2부장인데 어제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영장을 바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돈벙투사가 진행이 안 되다가 갑자기 서두르되요 또 이거를 덮고 딴 거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장을 쳤다는 거는 다급한 거야 지금 이쪽이 이 한동훈 쪽이 그런데 이자를 조사해 보니까 역시 특검제사팀 한동훈하고 아 그렇죠. 4팀에서 태블릿을 조작하는데 가입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조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JTBC 태블릿과 달리 장수호 태블릿은 최서원 거라는 증거가 더 없었는데 이걸 얘네들 어떻게 만들었냐면 개통해주는 휴대폰 판매처 직원을 털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료를 필요하면 가서 이미지 치료받으면 되는데 걔네들은 수색을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멀쩡한 휴대폰 장사에다가 죄진 것도 아닌데 그런데 거기서 대포폰들이 많이 최서원이 했기 때문에 대포폰들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앞서 들어갔으면 얘네들은 범죄자를 잡아서 우리가 볼 때 협박을 한가. 판매처 사장을 사장이 자주 썼었어요. 최서원과 비서가 와서 이 개통에 갔다. 그런데 비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해서 주장을 했었던. 같이 간 적 없다는 대포폰들을 만들 때 비서가 가잖아요. 비서방 가면 돼. 그렇죠. 당사자가 가면 더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불법인데 대포폰들은 원래 남의 거 아니야? 아니 대포폰들은 어떠냐면 그냥 가서 앉은 거리 가서 내 거야. 주민등록증 두 가지. 앉은 다음에 내가 임소장님 갖다 같이 한 거지. 이게 대포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당사자가 대포폰들을 만들어서 가질 않죠. 당사자는 절대 안 가지. 어느 당사가 대포폰나 그래서 우리가 진술을 받았어요. 저희가 비서가 최선 대포폰만 만들었지만 최선과 같이 간 적은 한 번 더 없다. 기본 상식이거든. 그런데 더 문제가 된 게 그날 개통하러 갔다는 11월 12일 그날은 개통한 날이 아니라 요금제를 변경한 날이에요. 요금제 변경은 판매처에서 안 돼. SKT 직영점이나 대중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위치추적을 해보니까 그날 그 판매처가 아니라 XK 대리점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 가지도 않은 거야. 판매처는 가지도 않았는데 판매점 말하는 거죠. 판매점은 아까 얘기했던 대리점 밑에서 이 업무를 처리한 걸 판매점이라고 대리점은 이동동네 3사하고 이렇게 대리점 계약을 맺는 큰 큰 매장을 말합니다. 판매점은 동네에 막 있어서 대리점하고 3사 다 파는 거 있잖아요. 이동동네 3사 대리점하고 또 판매 이탁 계약을 맺는 거고요. 조그만한 데들이고요. 그럼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그 판매처 사장이 최선과 그 비서가 와서 개통했다. 이거 싹 다 거짓날조잖아요. 이 짓을 한 게 김영철이에요. 이 짓을 한 게 이 수사를 한 게 구체적으로 저도 그 부분까지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최선과 라는 근거는 이거 밖에 없었어요. 이걸 조작해서 만든 놈이 김영철인데 지금 소명길 수사를 전담해서 탈탈 턴단 말이에요. 아니 검사가 그렇게 없어요? 그때 했던 사람 또 해요 맨날? 아니 근데 그러니까 태블릿 조작을 했던 공동 범죄자들이 태블릿 문제 제기하는 사람 수사하고 있어. 이거 윤창중 씨가 오늘 세게 짚은 건데 이건 100% 법수사다. 아니 법수사가 아니라 이거는 지들의 범죄 행위를 밝히는 사람은 이놈들이 수사하니까 지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마구잡이 잡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수중이면 저는 서영일 대표는 이자들에게 수사를 기피하고 수사팀에 바꿔달라 그러던지 특검을 넘겨야 되는 거지 전부 다 한동원과 같이 태블릿 조작하는 공범들한테 수사받으면 안 되는 거죠. 서영일 대표 쪽은. 보통은 어떤 검사가 예를 들어 담당을 할 때 누가 정해요? 그거를? 그거는 대검에서 정해요? 대검에서 정하고 하는데 대검 중앙지검에서 지금 이게 서영길 대표 사건이 반부패부로 넘어가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무슨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반부패 원래 보통 선거는요. 선거 범죄는 일반 범죄 아니에요? 사실 일반 선거 범죄에 비해서도 굉장히 경미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공안부 갑니다. 공안부. 그러니까 이걸 특수부 반부패부가 여러분 특수부인데 그동안 조작을 쌓았던 자들이 특수부예요. 여기 지금 안정일 대표에서 루루님이 이것도 알려주셨네. 저도 생각나게 많네요. 한명숙 사건 조작한 놈들 강백신 어미준 맞아요. 그때도 나와요. 왜 그때도 있네. 그러니까 조작은 원래 조작의 명수들이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김홍일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강백신 어미준 다 그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 이름이 믿을만한 사람은 그쪽에서 공안부패 시키는 거예요. 사람 이름도 잘 못 외우긴 하지만 특히나 검사 이름 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요새 말하면 다 이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관련된 사람들은 민주당 관련된 사람이든 이재명이든 정진상 김홍일이든 그러니까 조작을 시켜야 되니까 지들 범죄 조직에다 맡길 수밖에 없죠. 정상적인 검사도 못 맡기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과거의 잘못이든 지금 저지른 조작이든 다 일맥상통한 맥락이 있고 보니까 인물이 다 겹친다. 여기까지가 지금 많이 제가 밝혀린 부분이고 송영길 전 대표님 지지그룹에서도 김영철 원래 이 태블릿 PC 조작 의혹 연루 요것을 또 주목하고 많이 또 알리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기사로 올려놨어요. 이번에 기사가 올려놨기 때문에 이건 뭐 검토해서 좀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좋습니다. 근데 기피 신청하면 기피는 돼요? 원래 수사 기피에 있어요. 근거가. 현저하게 부당하게 수사할 게 뻔한 사람들은 기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딱 떨어져. 소영길 대표는 한동훈하고 나 이걸 조작 범죄자라고 찍고 좀 밝히면 되는데 그놈들한테 수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네. 이해 당사자들이니까. 근데 이제 검찰들이 잘 안 받아들여져요. 법원도 잘 안 받아주지만 근데 법원은 가끔 받아주잖아요. 근데 이 검찰은 더 안 받아주니까 가장 우리 사회에서 제일 권력이 세면서도 어떤 외부의 견제나 감지도 제대로 안 받고 지멋대로 하는 조직이 근데 만약에 이걸 안 받아주면 송 대표 쪽 지금 뭐 알바생까지 다 털잖아요. 수사 거부해버려야 돼. 콜센터까지 막 다 털고. 수사 거부해버려야 돼. 저는 경찰 단계에서 경찰 단계에서 수사할 때 너무 편파적으로 수사해서 내가 기피 신청했을 때 그냥 적었어요. 만약에 안 바꿔주면 나 수사 안 받아버리겠다. 그래서 경찰대에서 많이 바꿨어요. 네. 그 송영길 대표의 외곽 연계조직이 먹고 사는 평화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먹사모. 거기를 여러분 변대표님도 어느 방송 생각하던데요. 애들이 진짜 조작이라는 게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식당 결제 내역을 지금 압수하고 있거든요. 수사하고 있거든요. 결국 뭐가 안 나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 밥 먹을 때 외부에서 누가 결제해 준 거 있잖아요. 이걸 불법 청사금으로 사실 선배들 와서 밥도 사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결제해 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지금 뒤지고 있는 거예요. 선거 때 선거 때 특히 경선 때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일당 지급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이 없죠. 그렇죠. 당내 경선 때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와서 밥값을 내고 가거든요. 이거를 턴을 다 하면 그러니까요. 불법일 수는 있지만 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다 조사해가지고 밥값 낸 것까지 불법 정치 작업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안 걸리는 거죠. 지금 대장동 수사에서도 이재명의 재능이 안 나오고 이재명의 재능이 안 나오고 오히려 윤석열 김만배 박영수 결국 박영수가 다 걸려들었죠. 양재택이 아니라 양재택이 아니라 양재택이 김건희 씨 양재식 양재식 특권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송영일 안 나오니까 와 별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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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이 지금 윤석열 한동훈 세력입니다. 이걸 어떻게 두고 봅니까? 그런데 어떻게 범진보 패널이라는 분들이 송영일 대표의 투쟁 방식이 잘못됐다거나 뭐 거론해서 안 될 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서 정치검찰이 많은 걸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 번 모르고 그랬다고 치고요. 제가 변 대표도 많이 나섰고 저희들까지도 이렇게 호소하고 지적도 하니까 지금부터는 그러지 말고 정치검찰의 모든 문제점을 같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자신 없으면 가만히 계시고 조금 생각이 들면 함께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하도 지금 저희가 저도 사실 열받아가지고 이해를 많이 줄이게 되는 저희도 이제 많이 회의를 저희 많이 했는데 회의까지 했었잖아요. 저희는 회의를 많이 했는데 저랑 안 소장님은 둘이 이제 회의를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뭐 소당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제 민주 진영으로 어쨌든 패널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게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말은 하지만 저는 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검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른바 이제 뭐 당대표 얘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돈 봉투 이제 김남국 건까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들을 봤을 때 정말 명확한 증거 없이 그냥 녹취 아니면 지금 녹취록 정혜영은 녹취록 아닙니까 그다음에 돈 봉투는 녹취 그다음에 김남국은 녹취도 없어 녹취도 아니야 그냥 본인이 한 거 뭐 이런 거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 사건의 증거에 경중을 보면 지금 저쪽에서 나온 거는 너무 명확하게 엑셀 파일러 예를 들어 김건희여서 주거 조절 엑셀 파일 나와 거래 내용 나와 녹취 나와 자기들끼리 한 정황 나와 심지어 재판도 유죄를 받았어 예를 들면 이런 건과 이건 비교했을 때 어디를 도대체 수사해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만 달달달달 털고 네 말 바뀌고 막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고 우리도 진보 패널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작하고 한 부분이 너무 명백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일이 되면 이렇게 되고 이 일은 또 별거는 아니고 사람이 똑같아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냐고요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투쟁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 방송 또 보신 분들은 지지자는 정책이 다르긴 한데 이제 이재명 대표님 지지자들 상당히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 이 투쟁은 이재명 대표님이나 송영일 대표님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또 방어도 하면서 그런데 이 두 분만 정치 탄압이고 공작수사의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쭉쭉 계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다 들여다봤을 때 이게 진짜 양식 명령이고 진실의 명령인 거죠 다시 한번 관계도 드리고 그래서 이 일정 변덕이 다시 일정을 그러면 공문 보냈고 태블릿 PC2에 있는 검찰 어제 한동환한테 하나 더 보냈어요 그렇죠 검찰 관계로 보이는 자 강 백신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는 한우동환이 정말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데 최선 태블릿으로 다 결정이 났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으면 그건 검찰의 수사 발표인데 그러면 다 재판 끝났으면 최선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왜 안 돌려주니까 안 돌려주고 있으면서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최선 씨가 이동하면서 통해서 그런데 1심 때는 우리가 국가 상대 소송을 해야 되는데 국가의 소송 수행 대상이 법무장관이 되니까 그렇죠 1심 때 박범계였어 박범계는 이걸 그냥 던져놔 가지고 아무 대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1심 이겼어요 그런데 2심 때 이제 한동으로 바뀌면서 한동환이가 검사를 풀어가지고 그냥 전면대응을 하는데 그때 논리가 뭐냐면 최선께 아니어서 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아니 아니어서 맞다며 최선과 아니네 법무장관 한동환 이름으로 최선과 아니어서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법무 의견을 계속 내고 있고 진짜 뻔뻔하다 근데 2심의 결심에서 어느 상황까지 갔냐면 판사 입장에서는 아니 검찰이 지금까지 계속 최선과라 그랬으니까 주라는 입장이에요 재판부는 네 근데 끝까지 안 준다고 하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면 최선이 아니라는 증거를 더 확실하게 찾아내겠다 그래서 좀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판사가 당신들이 수사했는데 그게 결과가 바뀌면 당신들이 국민에게 발표를 하고 재수사를 해라 나는 당장 판결 내리겠다 그래서 다음부터 판결 내려서 최선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직접 한 거를 다 말을 바꾸면서까지 최선한테는 절대 못 주겠다는 게 지금 한동환의 입장인데 최선은 감옥에 있잖아요 적을 주면 최선이 아니라 이동환을 통해서 미디어치로 오게 돼 있는 미디어치로 오면 우리가 그것 바로 분석해가지고 끝장내니까 거의 완전히 그 목숨 열고 저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한동환은 근데 어따 대고 막 다니면서 저질 괴담 저질 괴담 그러니까 본인도 김진태가 윤석열 한동환 불러서 따질 때 최순실 거 맞다고 하지 않았나요? 본인 맞다고 그랬죠 독일 동선이라고 해서 동공 지진을 일으키면서 뭔가 자신 없어 하는 듯한 표정으로 맞다고 얘기했죠 평소에 넘치던 자신과 깐죽됨음이 없이 약간의 흔들리는 표정으로 망설이면서 윤석열은 완전 자신 없게 그거 최순실 거를 알고 있는데 한동환이 근걸된 거는 독일 동선이 똑같다 최선이 독일했을 때 태블렛도 독일했었다 이 책에 나오는데 그것도 조락했습니다 동선도 조락했어요 한동환한테 최선께 맞으면 주고 최선 거 아니라 그러면 자백을 해라 공문을 2차로 제가 또 보냈습니다 이게 너무 웃긴 게 기자가 물었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이 태블렛권에서 얘기했는데 무슨 의견 있으시냐 그러니까 여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이런 저질 괴담에 씹쓸리는 게 안타깝다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의 화법을 너무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서 저지 그거는 법정에서 그 주장 다시 해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공통이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더 깜짝대던가 아니 뭐 자기 아는 대로 그건 뭐 내가 수사를 우리가 수사를 했는데 최순실 게 맞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구체적인 멘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잖아 안타까워 논란이 생기는 게 두려운 거죠 제가 분석은 그래요 그냥 그런 거일 때는 이야기하면 피곤해지고 복잡해지고 뭔가 책이 잡히니까 그냥 아니 괴담이다 하고 넘어가 버리려고 그 한동훈이가 떠들고 다음날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 고영권 사차장이 튀어나왔는데 둘 다 둘 다 태브리조장에 개입한 자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튀어나온 다 태브리조장의 공무원들이에요 지금 이 한동훈 사단은 근데 이 세 놈이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변이죌라는 이름이나 미디어 치료 안 걸었어요 걸면 바로 소장 들어갈 게 뻔하니까 제 이름하고 미디어 치료 이름을 못 걸어가는 거예요 주어 없이 가는군요 근데 주어 없어도 일단 우리는 걸어요 주어 없이도 거는데 아예 이름을 거론을 못해요 겁나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저희들의 어떤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7월 15일날 전국집중 촛불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날은 또 어제 출범한 노동자 농민 민중단체 중심의 윤석열 퇴진 국민운동 본부의 제1차 본국인대도 있어요 윤석열 퇴진 그리고 촛불행동의 전국 퇴진운동 집회도 있어요 이 두 개가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각각 시간대를 달려서 따로 할 수도 있어요 모여도 괜찮습니다 일단 곳곳에서 퇴진 투쟁이 확 시선되고 있는데 그날 12시에서 1시께 우리 이제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진보증도 보수연대가 한동훈 집 부근 동네로 가서 한동훈이 그동안 했던 각종 조작범죄 TVPC고까지 파마해요 자백하라 그리고 괴담이라는 말 사과하고 오히려 대화 토론에 응해라 예를 들면 오마이티비나 스픽스TV나 미디어치 연합에서 방송에서 토론을 하자 뭐든지 오니까 토론도 자백을 하든 토론에 응하든 답변하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공문을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수백만 수천만이 보는 방송에서 그걸 지적했는데 괴담 한마디로 퉁치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 중앙생 4차장 브리핑 이런 살벌한 구절이 나옵니다 태블릿 PC2도 조작 안 됐고요 괴담이고요 그건 증거로 내지도 않았단 말에 나옵니다 증거도 안 내는 걸 가지고 왜 특검이 당시 샹쇼를 하면서 이게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이다 그러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증가 또 하나 발견 나이 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법정에 증거로 제출도 안 했대요 아니 근데 고영권 4차장이 그럼 마치 1PC는 제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둘 다 제출 안 했어요 둘 다 1PC도 그 안에 제출 안 했어요 일부만 문서 3개만 제출했고 일부만 뽑아서 낸 거죠 기기를 제출 안 했어요 제출하면 검증 들어갈까봐 이미 무서워서 제출을 못했던 건데 두 번째 거만 제출한 것처럼 사귀를 치더만 이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도 아직도 못 믿기 못 믿어하는 분도 계시는 거 아는데요 같이 공부해보고 또 연구해보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편차는 있을 수 있고요 7월 15일 12시에 12시에 일단 집회를 하고 본 집회는 남대문으로 다 이동하시면 되니까 식사하시고 네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두 번 정도 가봤는데도 한동훈이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하여튼 뭐 제가 알고 있는 한동훈과 관련된 사람들은 한동훈은 그런 애들이 가면 안 된다 그러더니 전화 한 통도 안 하는데 한 천명 정도 가보고 천명 정도 줄로 쏴봐서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께서 고군분투하는데 뭐 이렇게 좀 시니컬의 반응분도 있었다가 제가 이제 지적도 하고 호소도 했잖아요 비판도 하고 그래서 제가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검찰과의 전면전을 지지하는 단체나 또 뭐 셀럽들 또는 방송 패널들 또는 뭐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지식인들의 연명을 받아서 입장도 곧 발표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힘도 실어주고 내일 송영길 전 대표의 뉴미디어 기자회견에도 많은 유튜버들이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유튜버들이 함께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일정은 이번 주 토요일날은 6시에 촛불집회가 또 있습니다 4시에 민주당이 주최하는 후쿠시마 오염소 방류 반대 범국민대가 있죠 정말 민주당이 잘하여 준 게 장소 같아요 숙례물, 대로변 일부러 민주당이 거기서 잡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4시에 먼저 할 테니까 촛불행동, 촛불집회 오시면 먼저 와라 먼저 와서 같이 하고 또 민주당원들에게도 4시에 왔다가 끝나면 바로 가지 말고 6시 안은 촛불행동, 촛불집회에 힘을 실어줘라는 이런 배려거든요 참고로 고맙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민망주에서 연락이 왔을 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동주최 퇴진집회까지 지금 공동주최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서로 응원하고 연대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토요일날은 여러분 진짜 한 3시 2시나 3시쯤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점심 드시고 4시에서 집회 연속 나오시고 6시 끝나면 또 행진도 했으니까 이렇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15일날 전국집중집회 있고 그 날 끝나면 좌우중답자 결의들을 또 하잖아요 그 전에 한동훈 집 12시에 진보중도 보수연대 공동기자학용 공동하위 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빡세다 빡세 아니 뭐 지금 아니 지금 이슈가 될 때 저희도 밀어붙여야 돼요 제가 그냥 일부러 우는 소리 해본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님 응원하고 연대하는 기자회견하고 연대 서명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임세윤 소명은 제가 또 잠깐 일부만 서명되면요 저기 윤석열 김근 최훈식 일가 양평에 땅이 엄청 있잖아요 투기를 한 대수권 내놨는데 수천평 규모예요 엄청 규모도 커요 땅도 많더라고요 거기에 고속도로 종점 1시로 오늘 네 봤습니다 임세윤 소장님도 기자회견을 보셨죠 다시 한번 검토해보니까 냄새 바로 나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땅기현 사건 때 땅 대표님 땅 대표님이 KTX가 막 휘고 KTX가 휘잖아요 도로가 휩니다 그쪽으로 종점이 그쪽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과 그 IC 인터체인지 쪽이랑 500m 사이 차이가 안 됩니다 최순실 일가 집 500m 최순실이 아니라 최은순 최은순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아유 이렇게 오늘 최은순 김건이 땅이 무려 17필지 수천평이 있는 곳입니다 김건이는 자기 이름으로 그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엄마 땅이 아닌 엄마 땅으로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본인 땅입니다 본인 땅입니다 대통령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 땅이 원래 이 종점이 훨씬 이게 숏컷으로 만들려고 이 도로를 만든 건데 그러면 이 도로가 길어지면 멀어지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공사비만 지금 수백억이 더 든답니다 더 들어요 근데 느닷없이 느닷없이 원래 있었던 장소에서 딱 이쪽으로 확 바뀝니다 이쪽 김건이 일가 쪽 땅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세금도 더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원래 그 종점이 양서면인데 애청자분들께서도 두물머리 있는데 왕평 육번국도 거기 서울 강원도 경기도 왔다 갔다 할 때 차 엄청 막힌 고통 다 있으신 거기로 송파양평고속도를 들어갖고 차량을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서울로 서울 강동 송파꽃 갈 사람도 빨리 가버리고 근데 갑자기 왜 강상면으로 가는 거예요 김건이 최은순 땅으로 그러면 거기 교통체청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것도 미스테리고 그런 짓을 왜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건 작년에 민주당 군수 임기 끝나고 국민의힘 군수가 되자마자 급변경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민성경 정론소가 정말 총렬교려서 민주당 강득구원 등등하고 지금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평 군수가 원희룡 장관과도 여러 차례 만남도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또 됐습니다 본인이 그거 올려놨더라고요 SNS에 올려놨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정도 설명드리고 앞으로 이제 또 온라인에서 저희들 방송도 열심히 하고 오프라인에서 투쟁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오늘 오늘은 댓글에 여러 가지 의견도 주셨는데 제가 다 읽어보고 있었는데 일일이 다 소개 못하고 답변 못 하더라도 너무 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우리 산삼순백 하나씩 드시고 자 임진수 선생님은 피타오백 드시고 먹고 있습니다 아 드셨군요 먹고 있습니다 광고는 안 하지만 산삼순백하고 마이범 체크 제가 하나씩 들고는 갑니다 그리고 글램모 글램모 선크림 글램모 선크림 아이크림 진짜 좋죠? 좋습니다 V약 잠깐 해보세요 선크림은 피부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화장품 좋은 거 바르는 것보다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된다 그게 피부 노화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비싼 화장품 써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선크림 바르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비싼 화장품 쓰고 선크림 안 바르면 황이다 이러더라고요 이건 피부과 의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크림이 자외선이 피부에 가장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선크림을 저도 바르는 걸 좀 싫어하는 게 왜냐하면 가끔 이제 선크림만 바르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약간 위에다가 이제 커버할 화장품도 해야 되니까 이게 두꺼워져요 그러면은 얼굴이 뜹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화장 제가 방송 갈 때 화장은 조금 더 두껍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더 뜹니다 얼굴이 그냥 붕붕 떠요 근데 요거가 되게 얇게 싹 잘 발려서 저는 요새 요것만 쓰고 있습니다 네 산삼순백 그리고 마이범체크 안진걸 선크림이라고 이게? 아 이러면 안 팔리는 거 맞으면 돼요? 제 피부가 제가 피부는 그러면 좋으면 안 받지 않아 그리고 선크림은 안 써서 얼굴이 이렇게 망했습니다 후회하고 이제서야 선크림을 써서 얼굴이 좀 좋아졌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계속 가도록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젤이 또 도와주고 함께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의 광고로로 젤을 후원해 주신 것도 있지만요 글램모어 같은 경우는 판매되면 그 수익의 일부를 또 안진걸TV에 기부해 주시는데 그럼 또 젤이 그것을 운영비에는 꿈수저찾는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니까 다 위인인이고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님하고 매블쇼 지금 확인해보니까 31만 30만 넘어가고 있고 지금 조보문고에 지금 이 시간에 전체 28위로 지금 급상승하고 있고 급상승했고 매블쇼 이후에 그리고 아까 송영길 대표 지지반원이 보수에서 처음 나왔는데 문창중씨가 오늘 방송에서 송영길의 태블릿 PC 진실 투쟁은 보수가 지원해야 된다 태블릿 진실을 이야기하면 김정은이라 하더라도 지원해야 된다 사실은 사실이니까 문제는 문제니까 옛날에 카메라 출동했던 이상로 기자님도 이상로 기자는 지지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면 태블릿 PC의 해결하는 그 이슈도 촛불에 뺏기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태극기가 들어라 그리고 유성대로 빨리 자극해라 그래서 변희지한테 사과해라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말도 안 되네요 책이 조금 더 많이 팔리면 서평 쓴 사람의 인지세도 조금 더 주시나요? 우리한테 뭔가 어떻게든 기억이 안 나고 베니 대표님이 백봉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백봉 오보로기를 제가 좀 싼 가격에 사먹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오늘 매블쇼가 또 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스픽스에서도 제가 끝방토론 두 개 한 개 올라가 있고 지금 다큐는 제작 중에 있고 송일 대표님 인터뷰가 올라가 있는데 마케벨리에 아무래도 스픽스보다 매블쇼 훨씬 많이 보니까 워낙 유명한 채널이니까 쭉쭉 지금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또 저희 안중결TV도 10만 돌파해서 조금 더 구독자님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여기서 정치검찰의 옹단만행을 계속 폭로하면서 민생경제 살리기도 촉구하면서 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또 방송 뭐뭐 있으세요? 내일 마케벨리하고 변강쇠가 있는데 변강쇠는 상방송이고 네 네 마케벨리 녹화인데 거기서는 다시 이 문제를 다뤄요 아 요즘에 많이 지금 이슈 됐으니까 이슈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 태블릿 PC를 우리끼리만 하고 했었는데 전체 이슈가 돼서 근데 제도권에서는 정말 음해 말고는 안 다르죠 음해하는 것 빼고는 아예 이쪽 의견은 아예 전혀 전달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언론이라면 좀 시간이 지나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러면 찬반 토론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조작이라는 의혹 질의가 있는데 윤석열 한도 답을 해 안 하는지 지적하면서 자기들이 검증을 한 번 해보는지 차라리 정말 정말 참 이 기자들의 이 데스크나 양심이 심각하다고 보는 게 30여개 매체가 중앙지검에서 받았었는데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 의견은 안 물어보고 한 명도 안 물어보니까 검사 얘기 막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어요 전부 다 정작말론보드 소송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아무튼 이번 주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랑설례가 있는데 뭐 편의 대표님이나 임서정이나 저는 맹피판했죠 윤석열 김건휘 한도원 정권이랑 싸우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지금 귀국에서 그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애매한 표현 못 딴 책임을 다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런 애매한 표현으로는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만 오히려 부각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기회가 윤석열 김건휘 한도원 조건와 맞서 싸우면 거기서 기회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몸을 던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몸 던지는 것을 이 윤석열 한도원 검찰 정권에 몸을 던지시면 정말 대선 후보로 저는 부각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소영길 대표가 정치 커리어는 화려하지만 실제로 대중 정치로 주목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보수에서는 인지도가 제일 낮을 거예요 아마 586 회장 정치인들 중에서는 단지 그냥 싸우니까 지지세 모아가지 않아요 이런 거 얼마나 쉬워요 일이 그렇죠 전국의 핵심 인물이 됐는데 뭐 송일 전 대표가 인기인 내려고 싸운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당해보니까 비장하게 전치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여러 사건들 다 공부해가면서 책도 다 읽고 밑줄을 읽으면서 읽은 그런 최소한의 연구를 해야죠 우리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송에서 변희 대표님이나 임선소장님이나 전화 많이 비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쇼체도 많이 올라가 확실히 관심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호응해 주시던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지금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당장 너무 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국민들의 경고와 실망과 경계 뜻을 확실히 보여주긴 해야죠 저는 화요일 아침 라디오에서 종편에서 똥 까였다면서요 그런데 뭐 별 얘기도 안 했어요 까지도 않았어요 사실 와서 긍정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대신에 미국에는 왜 가르쳤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종편에서 씹어먹고 있더라고요 이걸 왜 씹어먹은 건데 임선소장님이 굉장히 부드러운 중도 경제학자인데 정치검찰과의 투쟁, 윤석열 국가의 투쟁은 당연히 양시명령을 열심히 했더니 강성진 투사 초강성이 되어버렸어요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몰렸는데 이재명 대표 잘 알지도 못해 대화 그때 해본 게 처음이에요 당원과의 대화에서 이재명 대표님 많이 그날 응원하셔서 그날 대화해본 게 처음입니다 진짜 잘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또 제가 6시 분에서 벌써 73분 1시간이 지났습니다 텅디피디님 뭐 공지사항 있으신가요? 동영상 틀고 마지막에 광고 동영상 제가 이제 시청자들 위해서 중간에 광고가 맥락이 끄니까 맨 마지막에 틀도록 하고요 안정현TV 10만원 돌파했는데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미디어치는 지금 35만 천 그 다음에 임세훈 식당팀은 33,700 그리고 우리 인사이티비 25,000 이제 돌파했는데 이런 TV들이 더 50만 더 돌파하고 임세훈 식당 빨리 10만 돌파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임세훈 소장님 홍보 한번 하십시오 네 저도 시작한 지가 진짜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이제 33,700분이나 비루한 비루한 제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미디어워치 독자분들과 안정현TV 독자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희가 많이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함께 저희 같이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네 변드빛입니다 그리고 저희 앞으로도 이게 아마 제가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한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할 말도 못하고 뭐 싸웠던 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같이 싸워주고 뭐 저희는 늘 집회 나가가지고 하지만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이 이렇게 그냥 정치인들보다는 작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정치인들 분들이 하나씩 나서 주시면 저는 이 흐름이 이제 또 우리 쪽으로 넘어올 것 같다는 좀 희망 회로를 좀 돌려봅니다 네 그날이 머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변드빛님께서도 뭐 간단하게 마무리 네 금요일은 오후 4시에 SK 본사 앞에서 네 최태원은 태블릿 조작 자백하라 WPC와 RNA SK그룹의 연루옥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내일은 변강세 저기 변희재 강성범 박지훈의 세상보기 그건 4시인가요 생방송이? 네 4시입니다 4시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저기 변희 대표님이나 엠진수님이나 저희들이 이제 평소에 각각도 방송할 때 보면 이제 비평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제가 잘 읽었습니다 뭐 마음이 상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양해를 제가 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또 안변세 토크도 또 진보증도 보셨데도 서로와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계속 존중하면서 소통하고 또 노력도 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 되겠죠? 네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광고 나가는데요 시간 되시고 봐주시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안내글TV, 인사이티비, 임세인식당TV, 미디어워치TV 오늘 안변세 토크를 마치고 투쟁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서, 또 토요일날 민주당 집회 현장에서 되신 분들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음...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된 것이냐 예, 뿌리, 입,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아 싸웁니다 그 뿐 아니라, 지리삼 8백 고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적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 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붐 Almost aga 아니 자 이건 됐어 엑 엑 엑 엑 저 주 거기 왓 anticipa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